psk는 경기도 하성시에 위치한 특수목적용기계 제조업체입니다. psk는 2022년 6월 3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1.01% 상승한 44,9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5월 4일 대비 약 마이너스 9.10% 하락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2년 1월 3일 오후 4,400원. 52주 최저가는 2021년 10월 6일 3만 3,15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1년 11월 22일 177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2년 4월 18일 4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psk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1.24%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41만주를 순매수 하였고 기관은 10만주를 순매도 외국인은 31만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2년 5월 13일 가장 많은 1만주를 순매수 하였고 2022년 5월 6일 가장 많은 7만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9.07%에서 약 10.73%로 증가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2년 4월 22일 약 13.65% 최저 지분율은 2021년 10월 29일 약 7.52%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4,458억원이며 2019년 1,546억 대비 약 188.34%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940억원으로 2019년 168억 대비 약 456.72%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21.1%입니다. 순이익은 약 767억원으로 2019년 149억 대비 약 412.49%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17.21%입니다. PSK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8.65배이며 지난 2019년 23.27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62.84% 감소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2.3배이며 지난 2019년 1.86배에 비해 약 23.38% 증가하였습니다. ROA는 18.57% ROE는 26.54%입니다. PSK의 시가 총액은 6,636억 8,764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372위 코스닥 종목 기준 104위 특수목적용기계 제조업 기준 14위입니다. 매출액은 4,458억 372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555위 코스닥 종목 기준 122위 특수목적용기계 제조업 기준 10위입니다. 영업이익은 940억 8,494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276위 코스닥 종목 기준 40위 특수목적용기계 제조업 기준 8위입니다. 순이익은 7,67억 2,841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288위 코스닥 종목 기준 48위 특수목적용기계 제조업 기준 8위입니다. PSK의 시가 총액은 지난 3년간 PSK는 두 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2회의 추세 전환은 2021년 5월 6일부터 2021년 9월 17일까지 하락 추세 2021년 9월 17일부터 현재까지 상승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1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10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 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 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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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4월 17일까지